오미크론 확산 속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나란히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. 허 시장은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들을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 판매 현황을 살피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방문해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연휴 동안 확산세 차단을 위한 신속한 진단 검사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. 양승조 충남지사도 연휴 첫 행보로 아산과 서산, 태안을 돌며 119 안전센터와 전통시장, 보건 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